원불교 얘기 하나 조금만 더 할게요. 입도 좀 풀 겸 또 유튜브에 원불교 원흥방송 한 거 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원흥방송에서 방영한 날 바로 그날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TV 편성표만 보고 놓쳤다고 아쉬워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돼요. 꼭 보시길 권하는 게 제가 지금 원불교에서 강인하지만 원불교까지 아우르는 견성의 비결을 아주 속 시원하게 원불교 경전이 그런 거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음경이 또 좋죠. 화음경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또 좋아요. 왜 다른 경전으로 말할 수 없는 거를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원불교 경전으로 얘기했을 때 견성에 대해서 훨씬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시라고 권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또 논쟁이 됐더라고요. 뭐냐면 원불교는 불교냐 아니냐. 그게 세계불교도우회인가? 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계불교연합해서 회의를 여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회의를 아마 열어달라고 원불교 측에 요청을 했나 봐요. 다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에 세계에 많은 불교단체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거 그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게 해달라. 그래서 원불교가 그게 아마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한 거죠. 지원금을 좀 달라 하니까 조계정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거긴 불교가 아니다. 또 다시 불교냐 아니냐 논쟁이 또다시 몇 차례 있었던 얘기인데 돈이 걸리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그 회의는 뭐 안 열어도 그만이다 원불교는. 우리도 요청받아서 열려고 했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 또 사정 얘기를 다 했다 우리나라. 그쪽 처분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원불교 측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알아서 자명하게 하시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분들도 모르고요. 원불교분들도 딱 공식 입장만 얘기하지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오해가 별로 해결될 것 같지 않길래 또 이럴 때 저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원불교 입장이 자명해요. 간명해요. 원불교 입장은요. 공식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장이에요. 원불교는 불교이나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냐 이 말은 되도록 절대 안 쓰려고 합니다. 불교이나 세불교다. 원불교는 불교이나 원불교다. 그러면서 불교랑 함께 간다 늘. 하지만 서로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경전은 따로 한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 정단협의회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인가 나갔습니다. 원불교가. 그러니까 사실 원불교대로 불교 아니다라고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정단협의회 안에 돌아보면 더 이상한 불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죠. 정단협의회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시겠다 그러면 저도 더 할 말 없고 나갔으니까 불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더 할 말 없지만 저는 혹시 진지하게 진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 불교분들이 원불교를 사실 원불교가 불교라고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불교분들이 주먹을 불끈 지으실 겁니다. 아니 왜? 그럼 그분들이 주로 쓰는 논리가 삼보예요. 니네 불법승 믿어? 왜냐? 저한테 달린 악플도 이걸로 달려요. 유농식은 가짜다. 왜? 삼보를 믿지 않고 있다. 삼보에 귀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농식은 불자가 아니고 불교를 다뤄서도 안 된다. 그런 빅도 기독교에서도 달려요. 유농식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분들이 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교인. 불교인이 볼 때 불법승 믿으면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승불교. 초기불교를 믿는 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왜 골때려서 정리해드리냐면요. 불교 강의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은 자기가 대승인지 소승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원불교부자꾼은 너네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때는 단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승불교의 입장. 불교가 부처님이 누굴까요? 재미있죠? 석가모니밖에 없죠. 초기불교분들한테는. 그러면 법은요? 석가모니께서 가르쳐준 저희가 주장, 저희가 볼 때는 아공의 진리죠.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경전에 있는 가르침. 그렇죠? 법이라고 합니다. 승은요? 사상팔베라고 하는. 왜 사상이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성자는 이 네 등급밖에 없어요. 성자들은. 그런데 각각의 향, 준사다원 있어요. 준사다원. 향, 과, 정사다원. 그렇죠? 준정, 준정 해서. 여덟 사상, 넷상, 여덟 무리. 이 양반들만 승갑니다. 제대로 된 승간 원래. 승간은 그러니까 사상팔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성자라고 하면 돼요. 성자들이에요. 성자모임. 성자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수다원 향부터 성자예요. 불교에는 성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상팔베로 있어요. 그 양반들을 다른 표현으로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반을 증득하시고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석가모니. 석가모님께서 첫 터득하신 그 진리. 그게 경전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경전은 니까야 중심이죠. 초기 불교들은.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예전부터 보던 아함경. 아함경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고. 그러면 우리가 귀해야 할 승가는 누굽니까? 그냥 머리 깎았다고 다 귀해야 할 승가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확장해서 귀해 줍니다만 여러분이 귀한다는 건 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긴다.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생을 걸고. 성자들을 믿어야죠. 어제 머리 막 깎은 사람한테 여러분 생을 걸고 믿는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어제 나랑 놀다가 싸우다가 저녁에 귀해가지고 머리 깎고 다음 날 만나면 귀합니다 해주는 거는 성자대라고 기원해 주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된 진정한 귀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성자들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승 삼보의 귀한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대승은? 부처 누굴까요? 대승에서. 벌써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원불교. 불교 아니야. 왜? 거기 모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를 안 모신대. 오이 그런 모슬롬들이 있나? 이제 그러면 불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대승은 어떠나? 그러면 조계종은 어떤데? 이걸 안 물어봐요. 조계종은 어떤데? 조계종은 일단 법신불을 모십니다. 보심불, 화신불. 삼신불을 모십니다. 왜? 대웅점마다 써놨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화신,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화신불로서 모시는 거예요. 화신불로서 석가모니불. 그러면 화신불에는 석가모니불만 있나요? 그러면 또 엄청난 부처들이 등장해요. 대승경전. 그럼 보심불로 누가 제일 대표인가요? 아미타불이 또 있어요. 노사나불은 자수형 보심불이고 타수형 보심불, 개체성을 지닌 부처 중에 보심불은 아미타불이 제일 대표죠. 벌써 아미타불이 부처님 중에 더 왕이야 이런 논리가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정토신앙에서는. 신앙마다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복잡하죠. 무슨 불, 무슨 불. 불이 끝도 없이 있어요.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을 아주 모시는 데가 밀교족들은 대일여래 태양이죠. 대일여래라고 해서 법신불을 최고로 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대일여래의 화신이에요. 화원경 자체가 그래요. 비로자나불의 화신이에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화원경 시작할 때는 석가모니로 시작하지만 전체 화원경 끌고 나가는 근본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마다 삼위일체처럼 기독교에 석가모니는 몽뚱이로 우리가 직접 본 양반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있는 성자. 이게 그 대웅전, 거기 가보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해놓은 게요. 이게 다른 부처님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부처님을 모셔놨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불교는 부처님이 많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불은 화신이고 석가모니불의 참나를 노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불의 참나. 그러니까 이분이 성자면 이분은 성령이에요. 그럼 석가모니불의 성부예요. 석가모니불의 법신은 비로자난 거예요. 한 부처님 안에서 파고든 거예요. 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웅전이나 어디 가서 써놓은 거 이거 보시면 석가모니불의 연원을 써놓은 거예요. 석가모니불이 겉으로 보이는 건 석가모니불. 그 석가모니불 안에 있는 광명한 참나는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의 노사나 참나가 아니라 그냥 우주 참나 그 자체 그러면 여기는 지역 써보면 중앙 써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 그런데 이 비로자나불이니까 우주의 하나인데 여기에 뿌리를 받고 어때요? 석가모니불이 존재하는 거죠. 이 우주에. 그러면 아미타불도 여기다 뿌리를 박았겠죠. 아미타불을 대도 똑같아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만약에 지상에 오셨으면 화신불이죠. 아미타불의 참나는 노사나불. 노사나불은 본래 비로자나불.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성불에서 부처님이 되면 자등명불. 자등명불의 참나는 뭐예요? 노사나불. 비로자나에서 비라는 강조음만 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비로자나랑 노사나는. 원래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분해놨냐. 성령과 성부의 구분이에요. 이 개체의 참나라는 의미고 지역서버. 이건 중앙서버. 우주통합 참나라는 의미. 결국 우리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우주 전체가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거죽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뿌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만 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뿌리를 캐 보니까 지금 어때요? 들어가면. 여기가 이 노사나의 영역이라면 결국은. 그림 그리니까 노사나부터 찢어진 것 같죠? 그냥 여기까지 다 참나라고 보시면 돼요. 참나가 여러분을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결국 다 한 덩어리 참나일 뿐이다. 느낌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근원이 하나다. 그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에서 수많은 개체성을 지닌 포신분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육체로 오신 화신분들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벌써 대승의 부처관입니다.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원불교를 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알고 원불교를 보시면 원불교가 정확하게 원불교가 법신불을 부정하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처를 모십니까? 법신불이요. 일원상이요. 그림도 더 자명하게 정리해가지고 법신불이요. 그런데 소태산 모신다고 들었는데요. 소태산이 교조라고 들었는데 원각성전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대승불교가 원불교랑 싸울 수 있냐는 거죠. 이분이 부처냐 아니냐로 논을 해야지. 소태산을 모신다고 불교가 아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화신불이 지금 시대에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소태산이 화신불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이해되세요? 소태산을 모신데 어머 2단. 우린 석가부님 모시는데 더 잡스러운 거 모시고 있어요. 대승님. 왜냐? 실전성도 없거든요. 이름만 있는 부처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동여래. 보신 적 있어요? 부동여래. 누군지도 모르죠. 뭐 경전 열면 말 수 없는 여래들이 등장하는데. 이해되세요? 이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단협의회에 가입했네 안했네 그런 행정적 차원을 떠나서 진리 차원에서 원불교가 진짜 불교인가 아닌가. 그래서 왜 원불교는 자꾸 불교라고 생각하느냐. 법신불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소태산 선생을 부처님. 아니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니까. 법신불 온전히 깨닫는 양반이 여래다. 입장이 다를까요? 대승하고. 법신불 온전히 구현하는 양반이 여래다. 소태산 선생은 구현했다. 이 논리가 불교논리랑 다르냐는 거죠. 똑같아요. 이쪽을 욕하려면 자기를 논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정단협의회에 가입한 뒤에 깨달아요. 여래다. 라고 문구를 바꾸시든가. 이해 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견성을 해서 여래가 돼버리면 대승불교적으로 저를 불교라고 할까요? 불교가 아니라고 할까요? 골 때려요. 그 말은 뭐냐? 대승불교를 우리가 안 따를 거 모르겠는데 그냥 소승만 하세요. 대승을 할 거면요.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부처로 볼 수 있는 정도 열려 있지 않으면 대승을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느냐. 아주 좁은 시야에서 자기들만 아는 대승불교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대승불교는 바다와 같아서 이해도 못 하고 자기들만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가르치는 그 좁은 견해의 불교만 대승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가 소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겠죠. 자, 법은 뭘까요? 그러면 대승에서 법은.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를 담은 수많은 경전들이겠죠. 대승경전. 벌써 경전도 달라요. 그러면 소승경전 믿는 사람은 부처고, 불교신자고 이쪽 법에 귀해버린 사람은 불교신자가 아니냐. 서로 충분히 대소승관에서 벌써 불법이 아니라고 쌈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승불교가 또 다른, 대승불교랑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다른 정단을 불교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금만 파보시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 벌써 이분들은 믿는 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벌써 불교 아니라고. 대승 비불설, 대승은 부처가 말한 게 아니다. 자, 승단은 누굴까요? 벌써 승단도 달라요. 보살들이요. 대표적으로 1지부터 10지의 보살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귀해할 수 있거든요. 생명을 걸고. 자, 불법승 산보의 귀가 이렇습니다. 그럼 원불교는요. 법신불이 우리는 부처다. 불법승 산보를 열심히 믿어라 라고 투철히 주장합니다. 원불교에서도. 그럼 그 불이 뭐냐 그러니까 이대종사가 법신불이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정전이라고 소태산 선생님께서 생전에 직접 다 감수하신 그 진리 체계가 있어요. 내가 이것 깨달았다. 이대로 살아라. 그럼 그 내용이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이게 법공, 부공이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구해 봤던 이 내용이 법공과 부공의 가르침 밖에 없습니다. 벌써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강의까지 해드렸습니다. 왜? 지금 있는 대승불교보다 더 대승적인 가르침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현대적으로 그것도. 벌써 현대적이라고 해도 벌써 일제강접기 때 나온 정교라 또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래서 원불교도 지금 시대에 맞추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은 승은 누굽니까? 하니까 선지식들이다. 선지식이 누구냐?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얘기 듣고 보세요. 원불교는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우리는 불교다. 그런데 세불교다. 불교다. 그런데 원불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불교분들이 들었을 때는 싸우자는 얘기로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맞습니다만 불교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저처럼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법신불, 한 법신불에서 부처들이 나온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지 않냐. 수많은 우주에는 무량한 보신화신불이 있다고. 그런데 아니,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분이 부처님인지 우리는 검증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서로 소통해 가라. 그러다 보면 그 진리에 대해서 서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럼 대승불교의 핵심 진리랑 맞냐? 제가 점검해 본 바로 맞더라는 거예요. 대승불교 진리를 더 잘 설명하고 있더라.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 제가 그걸 강의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도를 얻으신 장관들은 견성인이 보살되는 단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체계를 갖고 있더라.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온불교도 아니고 조교종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에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불성 있으시죠? 그 불성을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제일 좋은 정의는 대행스님이 불은 우리 생명이고 교는 우리 삶이다. 그 한 생명 그 한 마음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대로 불교고 불법이다. 이렇게 통 크게 접근하시는 게 대승이에요. 이게 원래 대승의 맛인데 지금 그 좁은 시야에 갇혀가지고 그 온불교랑 불교냐 아니냐가지고 싸우고 계신 분들은 참 어느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지에 가 계신지도 제가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불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싸우려고 불교하고 내 애고의 정체성 확립하려고 불교하는 거는 다 아지 법집 노름이에요. 날려버리세요. 아지 법집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질을 보셔야죠. 그래서 일체가 공화인 줄 아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일체가 공화인데 다만 싸울 건 싸워야죠. 일체가 공화인 줄은 알고 싸워야죠. 일체가 공화인데 일체가 공화인 거를 밝혀주는 거는 선양해 주고 그러니까 법공 구공 진리에 맞으면 선양해 주고 법공 구공 진리에 안 맞으면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교리랑 다르다고 싸우고 계시면 아직 법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문제다. 불교홀로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로 통 커야 됩니다. 특히 대승을 공부하시고 오늘 유마경 들어가는 유마경도 법공 구공의 핵심 경전입니다. 그게 대승불교 보살도의 끝판왕이 되는 경전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인공이 벌써 돈 많은 재벌이에요. 그런데 부천의 10대 제자들의 뚝배기를 다 깹니다. 왜 이렇게 뚝배기를 깬다. 이런 센 표현을 쓰느냐. 진짜 보시면요. 아 깨졌네. 이게 보여요. 박살이 나요. 10대 제자들이 아야 소리도 못 내고 박살이 나는 게 계속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굴려서 다 깨요. 이 정도의 파격적인 경전이 200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이게 기원 후 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나온 경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근 2000년 됐는데 한 2000년 만에 더 굳어졌어요. 아직 법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스러움. 아직 법집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절대 그거는 파멸의 길입니다. 일체가 공해도 공한 중에 공한 중에 일체가 꿈이다. 그래도 악몽을 꾸시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일체가 공한데 뭔 문제입니까? 아니요. 일체가 공하더라도요. 그렇게 파멸로 가는 건 옳지 않아요. 공한 줄 알고 정토를 만들어야지. 정토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파멸로 가요? 왜 지옥골을 열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일체가 공한데 왜 돌을 또 육바람이를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좀 살아보세요. 길 가다가 한번 지나가는 분한테 야 이 개 자녀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공한 중에도 되게 아프고 좀 뭔가 쓰리고 할 겁니다. 공한 중에도. 왜 일체가 공한데 왜 행복을 못 누리고 그 지랄을 떨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는 게 대승의 맛입니다. 대승은요. 이 소승불교 공부하신 분이 대승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예요.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더 얘기해 드리고 상상도 못하는 세계다. 이렇게 지금 소승과 대승 원불교가 또 같고 다르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다만 하나 의문이 되실 게 그러면 석가모니는 대승불교에서는 화신불 중에 당연히 아주 중요한 화신불로 인정받는다. 절에 가면 아예 딱 여러 화신불 중에 석가모니불로 인해 우리 불법이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석가모니불을 아미타불이 최고 부처님이네 하는 그 정파도 있고 그런 흐름도 있지만 석가모니불에 대한 전숭이야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을 안 모신다는 걸로 원불교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거예요. 본인이 지금 따르는 대승의 교리에 대해 너무 정밀하지 못하다는 대승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는데 아직도 석가모니 부처님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대승을 따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의 극치가 원불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누구나 법신불만 구현하면 누구나 열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태산 선생을 그런 길을 또 열어주신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지 누구나 열애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에 대한 전숭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고 내가 깨닫고 나니 나랑 같은 깨달음이 과거에 누가 계셨나 찾아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랑 같더라. 그래서 이분한테 연원을 대겠다. 우리의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존승도 확실하다. 다만 지금 이 시대의 지금 부처를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부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선명히 주장하는 데가 옴불교다. 저는 이런 또 새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00년이나 된 전교니까 그래서도 또 새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열애되자는 그런데 그것도 한 100년 되니까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대승불교는 지금 과연 또 누구나 부처가 되자 하는 걸 확실히 유념하면서 수행하고 계신지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야 될 부분이고 서로 자극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도 그때 불교정단협의회에서도 그때 회장하시던 스님께서 조계종 쪽에서 들어오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제가 알기로 그게 언제죠?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야 우리 불교도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도 자극제가 될 것 같다. 서로 그분은 아신 거죠. 옴불교의 방향이 불교의 방향과 맞다는 걸 아셨던 거겠죠. 그런데 옴불교 측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해서 정단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겠지만 함께 가자. 이 정도로 정리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꼭 옴불교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승은 정교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생명의 얘기고 우리 마음의 얘기다.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고 알아차리는 자가 이 우주의 법신불이다. 이게 대승의 본 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 나온 이유도 그냥 지금 알면 바로 선 아닌가. 이 펜을 알아차리는 자를 지금 바로 알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법신불을 아는 거 아닌가. 법신불을 알고 법신불과 함께 살아가면 나도 여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견성하면 나도 성불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하던 선불교를 배출한 그런 대승불교 입장에서 원불교랑 불교냐 아니냐 싸움이라는 건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신자들 간에 그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시고 타 정교까지도 문을 열어두시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게 진짜 대승이다. 지금 우리나라 조교종을 포함한 불교 정단들이 대승의 맛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제 일관된 비판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대승을 제대로 다시 재확인하고 대승의 가르침을 불법순 상고에 대한 규의를 명확히 할 때 대승불교가 다시 살아나는데 원불교는요. 아주 신선한 자극제가 될 거고 원불교 통해서 대승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좋은 이쪽한테는 바로 헤어자라고 해놓고 또 이쪽은 만나보라고 권하고 있는 입장이 그러네요. 보니까 강의도 있죠. 소순과 사주도 필요 없다. 바로 이혼하라. 이런 강의 했던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만나보라.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rai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